풀백 동작인데요. 먼저 원래 동작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동작으로 변형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. 손가락이 양쪽을 목에 손바닥 짚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려 어깨, 골반, 무릎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이때 목이 아니고 들어가거나 어깨가 말리지 않게 활짝 열어주시고 왼쪽 발 테이브 탑, 스트라치 그대로 가고 마시면 업, 내쉬는 호흡 이때 엉덩이가 떨어지거나 어깨가 말리지 않게 두 번만 갈게요. 엉덩이 업, 오른발 테이브 탑, 스트라치, 다운 에이 다운, 두 엉덩이 슥 다시 들었다가 천천히 다운내려 놓고 이번에는 오리지널 동작으로 두 다리를 펼쳐서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를 업 이때 모든 백마슬이 쓰여지죠. 엉덩이, 햄스링, 그립기리끈, 뒷쪽을 열어주는 눈형 끝까지 여기서 왼쪽 발, 반대, 스트라치, 다운 반대, 에이 다운, 두, 한 번 더 원, 에잇 휴, 투, 에잇 휴, 그래, 그럼 천천히 내려와서 벌써 휴식할게요.